2월, 3월 마스크 착용,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냐, 말이냐, 말이 많았죠. 저라든지 국내에선 계속 일반인들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고 했고 마스크 부족 사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꼭 써야 되냐, 아니면 천마스크 대용되냐, 수급 문제에서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질병 방역 공중보건국장이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 또 세계보건기구도 일반인들은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다. 지금 완전히 180도 마스크 착용해라 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외국 인터뷰 언론과 많이 하면서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입증된 자료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병원, SARS, MERS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마스크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죠. 사실은 병원과 일반 사회가 환경은 다르지만 비말 감염이라는 걸 막는 마스크의 역할은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스크 착용에 근거는 되는데 어쨌든 서구에서는 항상 그런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구는 6월 1일 날 란셋에 실린 WHO 세계보건기구와 연구비를 지원해서 COVID-19 시스테마틱 어전트 리뷰 그룹 에포트라고 3rd study라고 해서 메타분석과 체계적 고차, 시스테마틱 리뷰 그룹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와 예방에 있어서 physical distancing, 신체 간격이라고 해서 사람 간 거리 두기입니다. 사람 간 거리 간격, 마스크 착용, eye protection, 눈 보호 효과가 어떤지를 연구해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의료 환경이나 병원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사람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눈, eye protection에 대해서 예방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그룹들은 그동안 SARS, MERS, 이번에 코로나19,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개별적인 연구 보고들이 있는데 이 개별적인 연구 보고들을 전부 모아서 어느 정도 연구의 퀄리티, 질이 이거는 충분히 우수하다 한 걸 모아서 다 모아서 집합해서 분석한 것이 이 체계적 고차와 메타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6개국에서 172개의 관찰 연구 논문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찰 연구라는 것은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SARS-CoV-219, MERS 발생 환자들을 분석하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 사람 간 간격 거리 여부, 보안경 착용 여부들을 조사해서 그 효과가 어떤지를 보는 연구죠. 우리가 RCT라는 것은 5,000명은 마스크 착용하고 5,000명은 마스크 착용 안 한 상태에서 밀집 환경이든 돌아다니게 하고 나중에 몇 명이 각각 마스크 착용자에서 착용 안 한 사람에서 발생했는지 보고서 마스크 예방 효과를 보는 것이 랜덤마이즈 컨트롤드 스타디인데 그게 가장 좋죠. 가장 근거가 높고. 그런 연구는 없었습니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171개 관찰 연구 논문 전부 합치면 거기 대상 환자는 2만 5,69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 관찰 연구와 메타분석의 강점은 많은 연구들을 합쳐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 근거가 올라갑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올라가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논문 설명은 좀 지루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결론은 사람 간 간격을 1m 이내보다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SARS, MERS, 또 코로나19 전파력이 떨어진다. OWS Ratio라고 위험비가 0.18로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82%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m에서 2m로 1m 올라가면 그 위험이 또 1분의 2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을 권하되 2m 이상 간격을 권하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연구가 2,647명 대상으로 있었는데 이때도 위험비가 0.15입니다. 이 얘기하면 85%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가 착용 안 하는 경우보다 85%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N95 마스크가 A과, 덴탈 마스크와 같은 마스크보다는 예방 효과가 더 높았다. N95는 우리가 음압격리병상에 경외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 의료진이 착용하는 겁니다. 좀 더 촘촘한 구멍이기 때문에 또 예방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보안경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환자들, 진료진들이 보호구라고 해서 보안경, 마스크, 덧가운, 장갑, 덧신발 이렇게 해서 일체의 보호구라고 하는데 이 보안경도 우리가 눈의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튀었을 때 눈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보안경을 쓰는데 보안경을 쓰는 경우가 위험비가 0.22입니다. 이 얘기는 78%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료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밀폐된 환경 또는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에서 1m 이상 신체 간격, 적절한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 보호는 또 강조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물론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 무작위 대조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좀 더 근거를 마련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논문은 굉장히 메타분석이기 때문에 많은 관찰 연구 결과를 테이블로 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요약된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사람 간 간격입니다. 1m 이상 간격이 1m 미만의 밀접 접촉에 비해서 우즈레이쇼가 0. 그러니까 지금 보면 1m 이상 뛰어있을 때의 감염률은 2.6%인데 1m 미만의 밀접 접촉을 할 때는 12.8%입니다. 그래서 10.2%가 감소된다는 거죠. 1m 이상 떨어지면 이거를 우즈레이쇼비로 하면 0.18, 82%의 예방 효과가 있다. 1m 이상 떨어졌을 때 그리고 2m 이상 떨어지면 더 떨어집니다.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6%라고 하면 1.3%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1m 이상 떨어지는 것을 최소한 권고하되 2m 이상 떨어지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의 경우는 마스크를 쓴 경우가 감염률은 3.1%입니다. 안 쓰면 17.4%죠. 그래서 그 차이는 14.3%가 감소된다. 마스크 착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오즈레이쇼는 OR은 adjusted 오즈레이쇼입니다. 0.15 그래서 이 얘기는 85% 방어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보안경의 경우입니다. 보안경의 경우도 보안경을 쓰면 감염률은 5.5% 안 쓰면 16% 그래서 10.6%가 줄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78% 예방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상당히 메타분석과 시스템 분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논문들을 집합해서 연구의 질이라든지 연구 결과에 신뢰성이 올린 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바탕하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 간 신체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보안경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